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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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야 그림이다 그림 야 세계미남 1위 아니냐 브리티쉬 느낌을 되게 많이 살리려고 해서 그거를 많이 요즘 태양도 있고 와 근데 진짜 잘생겼다 뭐 영상 자료가 있다고요? 영상 자료? KBS KBS 그 형도 딱 뮤직비디오인데?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오랜만에 가면 이런 뮤직비디오 나오지 않냐 맞아 맞아 잘생겼네 잘생겼네 뮤직비디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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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주 ligt 뮤직비디오 선금住 영화 뮤직비디오 스 попыт OK. if the road leads to you, I'll follow it wherever it goes. Whenever I'm feeling blue, I bottle it, so nobody knows how I feel when I walk through the crowd. I'm on my way. I'm on my way. I'm on my way. I can't erase the memories of our past. They keep me running back to you. I can't escape the mistakes I've made Will you catch me when I finally fall through 너무 잘생겼죠? 그럼요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실제로 봤을 때 그 형이 진짜 사진이 진짜 희깔나게 나와요 와, 가끔 진짜 감탄해요, 약간 와,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길 수 있을까 진짜 잘생겼어요, 태영이 인정 사람이 진짜 입체적으로 생기지 않았어요, 약간? 태영이 형은 한 3초에 한 번씩 끼 부리는 것 같아요 다 다 다운 올 거야, 이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태영이는 혀도 따로 놀고, 입도 따로 놀고, 광대도 따로 놀고, 몸도 따로 놀고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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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십니까? 골프가 좋다 김태형 유튜버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우와, 잘생겼어요 고맙itten apar 인정 이 여기 아 아멘 most ikum 나 이렇게 하지